네, 네. 이야. 다시 1병? 야, 엄청나세요. 아, 됐어요. 아메리칸 스타이 이렇게 먹어요. 이야, 이 큰맥. 그러면 이거 받은 뒤에 우리 땡큐맥주 한번 광고 찍을까요, 같이? 여기 이쪽으로. 이거는 조금 맥주 광고가 너무 럭셔리하게만 갈 필요는 없다. 비어, 3, 2, 1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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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슴이 막힌게 있으십니까? 뽕! 뚫어드립니다. 땡큐! 오, 소리가... 하실 수 있으세요, 숟가락으로? 저는... 하세요? 이런 식으로 따는 거 본 적 있으세요? I don't know... I don't know if I can do that. 네, 말씀하세요. 아... 이렇게 찾아본 적 없죠? No, 안 봤어요. One more time! 아, 더워. 아, 더워. 아, 좋아! 오! 오늘 대투날엔 땡큐! 요염하시다! 셰프가 요염하셔. 땡큐에... 몇 개월 만이죠? 인사해주신 게? 3주? 3개월! 3개월! 영재 씨가 겨울 땡큐 초반부에 그때 우리 땡큐에 인사를 해주시고 아, 그때 방송 봤어요. 그리고 다시 이렇게 날씨 따뜻할 때 뵈니까 너무 반가워요. 축하 파티인데 순대볶음이에요. 고맙습니다. 저희가 좀 걱정을 한 게 만들 때 이게 맵지 않을까? 글쎄 말이에요. 오, 고맙습니다. 네, 네, 네. 아, 이게 문화가... 어때요? 봤어요? 그거 보니까 어떤 거 봤어요? 안 보니까... 1999! 그거 유명해요. 그거 유명해요. 미국에서 오셨는데 왜 그걸 못 살리실까? 자, 붐이 살립니다. 1999! 1999! 비올라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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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스! 봤어요. 아니, 어디서 그 듣기 기능을 들었어요? 어떻게 해외에서 그렇게... You're very famous. 아니, 사람은 유명해도 노래는 안 유명한데... 사실 제가... 이렇게 하는 거야, 이렇게? 선물로 리액싱크를 한 곡 준비했어요.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... 감사합니다. 어떤 약속도 없는 그런 날에 너만... 턱 흔들리는 것 같아. 있을 때... 턱 흔들려. 진짜 같아요. 있을 때 하는 것 같아. 늘 우리가 듣던 노래가 라디오에서 나오면 나처럼 zoning 넌 strives 자꾸만 후회 되는지 나의 잘못했던 일과 너의 따뜻한 몸만도 생각나 나의 잘못했던 일 나의 잘못된 일 나의 잘못된 일 나의 잘못된 일 이 형제 우리 제일 좋아해! 이런 거 좋아해요? 울어 울어! 재밌어요?